코스피가 반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직 증시를 둘러싼 악재의 해소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증시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원자재 가격 급등, 통화 긴축에 따른 경기 위축 등 우려스러운 이슈에 대한 내성을 확보한 모습입니다. 증권가도 증시의 하방 압력보다는 상승 여력에 주목할 때라는 분석에 힘을 실으며 펀더멘탈에 주목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주간 코스피의 예상 밴드로 2650에서 2800선을 제시하며 업종 관점에서 대외 리스크에 대한 노출도가 높은 종목들은 피해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기 용이한 업종, 대외 리스크와 연관이 적은 국내 내수 소비 업종, 낙폭과 대 성장주에 관심을 두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벌써 3월 중순을 넘어 마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간 참 빠르죠. 올해 1분기 마무리를 앞두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여전히 큰 가운데 시장 추정치를 훌쩍 넘어서는 실적을 내는 종목에는 기관 수급이 유입되며 주가도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증권가에서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확률이 높으면서 최근 기관 매수세가 두드러지고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서프라이즈 확률이 높은 대형주가 지수 대비 상대 수익률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종목으로 롯데쇼핑과 현대글로베스, LG이노텍, BGF리테일, GS건설, 현대해상 등이 제시됐습니다. 로봇 관련주가 오후 거래일 동안 20% 넘게 급등하는 등 줄줄이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열린 주총회에서 삼성전자가 로봇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자 투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로봇 산업의 전망이 밝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제 로봇 연명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산업용 로봇의 가동 대수는 연평균 13%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평균 32%씩 성장해서 오는 2025년에는 약 211조 원을 웃도는 규모로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안철수 위원장 임명도 로봇 산업과 관련 기업의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금융투자는 리포트에서 차기 정부는 핵심 공약 중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산업 목표를 제시했다며 로봇 등 관련 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에 이어서 LG전자도 러시아의 모든 제품의 선적을 중단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러시아 제재 동참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다른 주요국들이 아예 보이콧을 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움직임입니다. 국제적인 제재 여론이 거세지만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섣불리 보이콧에 동참했다가 오랜 시간 거액을 투자해 쌓은 러시아 시장 주도권을 중국 등 친 러시아 기업들에게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적극적인 보이콧 동참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LG전자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 및 주변 국가 매출은 2조 335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2.7%를 차지했고요. 모스코바 외곽 루자 지역에서 냉장고와 세탁기 생산 공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리에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 증권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공급은 제한적인데 전기차 생산 확대 등으로 수요는 꾸준하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리 가격과 상관성이 높은 광산 업체나 관련 상장기술 펀드 등이 주요 투자 대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구리의 재고량 감소는 전기차 영향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내연 기관차에는 대당 20kg가량의 구리가 쓰이지만 순수 전기차는 무려 83kg,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60kg 정도 쓰이기 때문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만큼 장기적으로 구리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구리 가격과 상관성이 높은 광산 업체나 관련 ETF를 분할 매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화금융그룹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빅4 중에 하나인 첼시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첼시 인수에 성공을 하게 되면 한국 자본이 유럽 최고 리그의 구단에 투자하는 첫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한화금융투자는 지난 18일 영국 부동산 재벌인 니캔디가 첼시를 인수하기 위해 구성한 더 블루 풋볼 컨소시엄에 참여했고 이번 컨소시엄에 이름을 올릴 유일한 아시아금융사입니다. 한화금융투자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제시한 입찰가는 2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3조 2천억 원 수준인데 외신에 따르면 중동 자본인 사우디 미디어 그룹을 비롯한 주요 경쟁 후보들은 25억에서 27억 파운드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아브라모 및 시측이 희망하는 구단 매각가는 30억 파운드, 약 5조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었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주목해야 될 점들은 외부 변수가 일정 부분 안정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에서 주목해볼 만한 그런 업종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주목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지난주 가장 큰 이슈였었죠. FOMC가 마무리화되면서 금리와 관련된, 또 긴축과 관련된 이슈가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그런 모습이 시장의 안정세를 찾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 일단은 큰 고비를 좀 남기면서 협상 테이블로 계속 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은 외부 변수가 일정 안정세를 찾으면서 업종별, 종목별 순환매 장세가 좀 예상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하게 상승 모멘텀이 강하게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어떤 종목군들이 가장 좀 유망할까 생각해보면 새로운 정부의 정책과 낙폭 과대한 것들이 같이 어울린다면 그것이 좀 좋은 재료로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종목을 좀 뽑아봤습니다. 낙폭이 큰 정책 관련주 관심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좀 최근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매력도가 좀 많이 높아지고 정책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업종인 중에서 건설업종을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세원 건설소 중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볼 만한 회사는 금호 건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이제 그 업계 최고 수준의 배당 수익률을 좀 보였었는데요. 2021년 기말 배당금이 주당 800원 약시가 배당률 약 7% 정도에 해당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배당을 했었고요. 올해 이제 지금 현재 가격 대비해서 PER 3.5의 수준에 좀 상당히 좀 저평가 국면에 좀 나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적인 측면들 그다음에 배당 수익률 측면을 봤을 때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누적 수족 잔고도 약 8조 2천억 정도에 해당할 정도로 상당히 풍부한 수주 잔고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신도시 개발 및 주택 공급 확대에 좀 수혜가 예상되고 있고 올해 매출은 약 2조 1,800억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한 5.7% 영업이익은 약 1,316억으로 올해 전년 대비해서 18% 정도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은 약간 좀 만원대 초반대에서 만천원대까지 흐름이 좋았지만 주가 흐름은 좀 더 우상행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좀 보여져서 일단은 금오건설 관심을 갖고 접근할 수 있는 전략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소형 건설조 중에서 금오건설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저평가되어 있고 최고 수준의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